안녕하십니까 성경관대학교 화학공학과 이준엽 교수님 연구실의 석박수 통합과정 강지훈입니다. 인돌로커버졸 기반 MR에미터 개발 사례 네번째, Spin Flip Restricted Emission Mechanism 연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연구결과는 TBSISJ 재료에서 색순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블라킹그룹을 달고 블라킹그룹을 유지하면서 이런 나프틸 단위를 포함시킨 BBSISJ 유도체를 개발했습니다. 일단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앞선 보고된 이런 사례랑은 조금 다른데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개발 사례들은 모두 다 저희의 개발 타깃이 TADF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TADF 특성을 나타내면 소자 EQE 측면에서 아주 훌륭하죠. 하지만 TADF OLED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수명이 좀 길지 못하다라는 건데요. 사실 그래서 상용화된 OLED가 형광 발광 소자 TTF 소자를 많이 사용하곤 하죠. 근데 이번에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TADF 특성을 의도적으로 턴어퍼를 시켜서 블루 OLED TTF 형광 소자에서 적용할만한 형광 발광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장수명 특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명 리서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타겟은 효율을 그렇게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빛사이즈 체크 코어 스트럭처의 TADF 특성을 의도적으로 없애고 이 재료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TV 사이즈 체크 구조랑 조금 다르게 이 티브틀 페닐, 다이 티브틀 페닐 그룹이 도입된 재료가 있습니다. 이 재료의 치환기들을 유지하면서 이런 나프탈렌 단위를 포함시킨 엠비사이즈젯이라는 구조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났다시피 나프틀 구조를 확장시키게 되면 여전히 좁은 발광 반지폭의 블루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내면서도 SVC TADF 특성을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디바이스 라이프타임을 늘릴 수 있다. 이런 특성을 저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좀 검증을 했고요. 그래서 이를 TADF 특성에서 형광 발광 메커니즘으로 바꿨기 때문에 스핀 바이프타임 레조넌스를 제한시켰다. 그로 인해서 TADF 특성을 없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블락킹 그룹을 도입을 해야지 색순도를 보존을 하고 발광 효율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올소 위치에 이 아민 위치에 올소 위치에 페넬 카바절, 다이페닐 아민 단위를 포함을 시켰고요. 이로 인해서 블락킹 그룹이기 때문에 파이파이 스테킹을 막고 그로 인해서 엑사아이머 포메이션을 막아서 색순도를 좋은 훌륭한 색순도를 보존시킬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 효율까지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의도로 이 재료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은 DFT 계산을 좀 적절하게 재구성한 결과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MB-Size-Jet 코어 스트럭처는 가장 큰 목적이 스피 바이버니크 커플링을 억제를 해서 TADF 특성을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발광 메커니즘을 딜레이드 플러리센스를 활용하는 TADF 특성을 없애서 이 프롬프트 플러리센스만을 사용하는 그런 발광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프틸 단위가 포함이 되면서 T1 에너지가 2.41로 아주 크게 떨어집니다. 왼쪽 화면에 보시면 T1 에너지가 B-Size-Jet 유도체로 제가 계산한 것이 T1 에너지가 2.64인데 여기 오른쪽 재료는 2.41에 T1 스테이트가 새롭게 형성이 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T1 스테이트, T2 스테이트, T3가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잘 비유를 해보시면 그 패턴이 아주 유사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나프틸에 국한된 아주 새로운 에너지적으로 안정화된 새로운 준위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델타 EST가 늘어나고 그리고 델타 ETT도 늘어나고 해서 스피인 바이블럭 레조넌스가 억제하려고 에너지적으로 억제가 됩니다. 극복해야 될 장벽이 커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S1 스테이트로 회수가 안되는 그로 인해서 TADF 특성이 억제가 되는 그런 분석 결과가 이론적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축 결과인데요. 이 코어 스트럭처 Mbisized Jet은 445nm 그리고 발광 반지국 20nm 정도로 아주 훌륭한 디플로셋 특성을 나타냈고 가장 중요한 트리플러 에너지는 2.37 EV로 아주 낮게 계산 결과에 맞게 저희 의도에 맞게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델타 EST는 0.4 EV 금방으로 넓은 수치인데요. 통상적으로 0.4 EV 정도가 되면 에너지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TADF 특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킹 그룹을 도입한 두 가지 유도체인 Mbisized PCG Mbisized DPA 재료도 넓은 델타 EST를 나타냈습니다. 이 DPA 재료와 다르게 PCG 재료에서 발광 반지폭은 20nm 미만으로 아주 훌륭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TADF 특성이 억제가 되었는지를 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저희가 트렌지언트 피해를 통해서 엑시돈 라이프타임을 쟀을 때 이 때 프롬프트 플루트센스만 관측이 되고 마이크로 세컨드 레인지에서 관측이 되는 TADF 특성의 직접적인 증거인 딜레이드 플루트센스 컴포넌트는 관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개발 의도에 맞게 그리고 계산 결과에 맞게 아주 잘 실험 결과가 일치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고요. PLPI의 경우에는 약간 떨어져서 TADF 특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약 70% 정도대로 약간 낮아진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재료들을 장수명 블루 OLED를 위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엑시톤 상태에서의 재료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MCPTSP1이라는 호스트 매트릭스에 도핑한 필름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UV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UV를 조사를 하면서 3분 에이징 했을 때 PLQI 6분 에이징 9분 12분 15분 30분 이렇게까지 해서 에이징을 했을 때 PLQI의 상대값이 초기 대비 덜 떨어지면 이런 UV에 의한 조사에 의한 안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MB 사이트젯이 아주 훌륭한 엑시톤 스테빌리티를 나타내었고 다른 좀 보론 보론 MRTADIF로 잘 알려진 T 다분다랑 비교했을 때 더 개선된 엑시톤 스테빌리티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자에 적용했을 때도 더 장수명을 구현을 하는데 적합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이를 소자에 적용했을 때 여기서 보실 거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B 사이트젯 코어 스트럭처는 소자에 적용했을 때 엑사이머가 형성이 돼서 발광 반지폭이 넓어졌습니다. DPA 재료도 블록킹이 되었지만 자체의 발광 반지폭이 넓었기 때문에 넓었고요. 두 번째 재료가 발광 반지폭도 좁고 블록킹 효과도 잘 나타났기 때문에 3% 도핑한 소자에서도 CIE Y자표 0.075 라는 훌륭한 디플로 색특성과 함께 455nm 발광 반지폭 25nm 로 아주 훌륭하게 색특성을 구현했습니다. 이때 소자 효율은 7.2%였고요. 레퍼런스인 보론계 MR 도펀트인 T다분화 소자에서는 Y자표가 0.1로 상대적으로 제가 개발한 재료보다 더 좋지 못했었고 효율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블루인덱스와 소자의 라이프타임 라이프타임을 비교했을 때 두 번째 재료가 보론 도펀트 대비 블루인덱스 값은 비슷한 반면에 소자 수명은 약 1.8배로 훨씬 늘어난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 블루인덱스라고 함은 저희 그 블루 OLED라는게 CIE Y자표가 점점 낮아질수록 소자 효율도 소자 효율과 수명이 훨씬 더 안 좋아지는 경향성이 있는 거로 지금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재료 그래서 그거를 색자표에 의한 효율 감소 그런 트렌드를 좀 보상하기 위해서 이 Current Efficiency를 CIE Y자표로 나눈 값 그것을 저희가 블루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CIE Y자표를 고려한 효율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PCG 재료가 TDAB나 거의 동등한 수준의 블루인덱스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소자 수명은 1.8배로 훨씬 늘어난 특성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EQE는 조금 낮을지언정 색자표를 고려했을 때 동등하면서 수명이 아주아주아주아주 늘어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돌로 카바조를 사용을 해서 장수명 블루 LED를 제작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재료가 이 연구 사례의 경우에는 지금 논문화가 진행 중이어서 나중에 하반기 쯤에 24년도 하반기 쯤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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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